진짜 같은 분장이네 여러분 어떠세요? 진짜 같아요? 영상 찍고나서 한번 해봤어요 저도 분장할 줄 아는데 잘 안해서 그렇지 상처 분장한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잖아요 보통 분장하는데 가벼운 거 기본 오래 걸리지 않는 분장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하니까 오래 걸리지 않는 분장은 간단한 기본 상처는 이제 보통 간단하게 할 줄 알다보니까 간단하게 할 줄 알다보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해봤어요 어때 진짜 같네? 아 이거 좀 솔직히 약간 그건데 이거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그냥 피가 흘러야지 제가 근데 잠시만 어 피 흐든다 진짜 피 흐든다 진짜 피 흐든다 진짜 피 흐든다 어때요? 음 이 영상 한번 올려 보니 올리면 어떤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 궁금하긴 하네 일단은 이제 분장은 지워야 되니까요 영상은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재미난 분장 또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빠잉 지금 사장님이 어디에 대한 puppies 스탱 tre 스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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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로도 눌렀다